자, 아니야. 이것은 단지, The eye of the storm 하면은 폭풍의 눈. 우리 배우죠. 지구과학 시간에 배우나, 아니면 중학교 때 그 과학 시간에 배우나, 폭풍의 눈. 폭풍이 이렇게 돌아가고 있으면 그 중앙에는 고요하잖아요. 그죠? 자, 그것은 폭풍의 고요한 부분이다. 자, 그리고 그것은 Get bed again any minute. 언제라도 다시 악화되기 시작할 수 있다. Get 동사가 지금 뒤에 형용사가 와있지. 그러니까 주격보호. 형용사는 목적어가 안 돼요. 주격보호만 돼. 그러니까 이거는 이형식 동사라는 얘기지. 그럴 때는 되다라고 해석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빠지기, 나쁘게 되다. 나쁘게 되길 시작하다. 그러니까 나빠지기 시작하다. 자, 그랜 할아버지가 그것을 말했던 것처럼, 그러니까 그렇게 이야기한 것처럼 자, 바람은 picked up 하면 강해지다. 그리고 나는 looked up. 밖을 내다봤습니다. 바다에. 자, 가장 큰 파도. 데타나가 생략되어 있어요. 내가 I'd ever seen in my life. 나의 삶 속에서 지금까지 보았던 가장 큰 파도가 was headed 향하다. 자, be headed 하면 향하다. 그런데 이게 좀 헷갈린 게 head도 향하다. 그런데 이걸 수동으로 써도 이게 또 향하다. 그러니까 향했습니다. 우리의 배를 향하여. 나 겁났을까? I didn't make a move. 나는 make 더하기 명사. 명사하다. 라고 많이 해석하죠? 만들다 보다. 나는 움직임을 할 수 없었습니다. 복도를 향해. 그러니까 배에서 그냥 바깥에 서 있었던 거야. 거기에 단지 서 있었습니다. 그 파도를 바라보며. 여기는 콤마 없는 분사구문. 그러니까 뭐뭐하며. 나는 그 크고 어두운 파도를 바라보았습니다. 마치 뭐뭐인 것처럼. 그것이 느린 움직임 속에 있는 것처럼. 느리게 움직이는 것처럼이라는 얘기죠. 언제까지? 그 번개가 번쩍일 때까지. 그리고 나를 나의 멍한 상태로부터 깨울 때까지. 그런데 as if 다음에 지금 여기 was가 아니라 war가 쓰였네. 그치? 왜? 가정법 과거. 그런데 가정법 과거는 우리 중학교 때는 현재 사실 반대 뭐 이렇게 배우잖아요. 그죠? 그런데 가정법 과거는 실제로는 주절. 이게 주절 시제지. 주절 시제와 같은 시제일 때 쓰는 거야. 그러니까 여기가 가정법 과거야. 그런데 여기 과거네. 그러니까 이것도 다시 과거가 되는 거야. 그러니까 그것은. 여기서 그것은. 이 파도를 얘기하는 거야. 파도는 느린 움직임 속에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느리게 움직였습니다. 라는 뜻이에요. 자 파도가. 보트를 힛. 때렸습니다. 어메이직. 놀라운 힘으로. 뭐하면서? 분사구민이네. 나를 쓰러트리면서. 그러니까 knocking me off my feet. 하면은. 나를 이제. 그냥 쓰러트리다야. 아휴. 완전히 이제. 눕혀버리다. 라는 뜻이 되는 거예요. 자 나는 무언가에. 자. reach for. 손을 뻗다. 도달하다가 아니라. 무언가에 손을 뻗었습니다. 붙잡기 위한 무언가. 그러나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이건 존재 구문이죠. 붙잡을 무언가에. 붙잡기 위한 무언가에 손을 뻗었다. 자. 나는 곧 깨달았습니다. 내가 바다 속에 있다는 걸. 그러니까 바다 배에서 빠진 거야. 그리고 파도들은 all around me. 내 주변에. around. 뭐뭐 주변에. 모두 있었습니다. I saw something floating. 나는 무언가가 둥둥 떠다니는 것을. 목적어가 목적격보호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 물속에. 그러니까 여기서 in the water 하면은 바닷물이 되는 거죠. 내 옆에. 그리고 그것을 붙잡았습니다. 그리고 내 목숨을 위해 매달렸습니다. 자. 이거는 C동사. 지각동사. 라고 하는 거지. 목적어가 목적격보호하는 것을. 지각동사는 목적격보호의 동사원형. 부위에 동그라미 침면 동사원형. 아니면 ing 형태가 오죠. 음.